내일도 옵션 투어가 세 가지예요. 소도시 먹방 음식 투어예요. 피자라는 소도시에 가서 피자 먹을 거예요. 싼 지미냐노라는 소도시. 아이스크림 대회에서 1등한 젤라또를 먹는 투어가 있고요. 이태리 음식 사퀸 클래식. 이태리 파스타 직접 배우고 만들어보고. 아 진짜 긴장돼서. 초단독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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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단독평.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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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도부지게, 숨도부지게, 숨도부지게. 회자고, 뺨자고, 뺨자고, 뺨자고. 흰밥 실고. 실고. 진짜 동화 속 같네 여기가. 미쳤다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와 여기 또 재밌네. 아 재밌다. 살루트! 맛이 수밖에 없어. 와 죽이네 진짜 멋있다 멤버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잃어본 게 진짜 큰 추억으로 하나 남은 거 같아 야 니네 물 덤데 어떻게 끓였어? 닮아야지 끓였지 탄산수? 근데 맛있어 와 탄산수라면? 야 앉지 마 맛있는데?